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 모바일 파워 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파워 디렉터는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파워 디렉터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설정 방법도 최근에 약간 바뀌었죠. 파워 디렉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면은 설치해서 띄우면은 여같이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저와는 화면이 약간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젝트를 많이 띄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뜨지만은 처음 띄우면 이러한 것은 뜨지 않겠죠. 이것을 위로 쭉 올리면요. 저 밑으로 가면은 여기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설정은 초기 화면에서도 있고 프로젝트 내부에도 이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설정을 검색해서 터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이미지 길이를 지금 현재 보세요. 기본 이미지 길이 있죠. 이것은 사진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몇 촌냐입니다. 터치하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동그라미 빠있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가져오면 몇 초를 할 것이냐. 6초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10초를 해놨습니다. 되게 이 사진이 요사에는 굉장한 고화질이 있어가지고 6초 해서 모션을 주면은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10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에서 펜앤줌 있죠. 펜앤줌은 사진을 가져오면 사진이 이렇게 사진의 원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진을 이렇게 모션을 가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을 움직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을 하면은 사진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가져왔을 때 움직여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걸 툭 투치해서 툭 투치하면은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되면은 사진을 가져와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온을 하는 게 좋겠죠. 사진 이미지 효과 펜앤줌은 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효과는 전환효과 기본 지속시간이 2초로 되어있죠. 이게 이건 장면 전환을 말합니다. 트랜지션. 사진과 사진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 사진과 동영상 사이의 장면 전환을 말하는데. 이건 2초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최고 4초까지 할 수 있습니다. 4초죠. S는 세컨드 뜻입니다. 그런데 4초 하면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건 대개 2초로 하죠. 2초 그대로 기본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2초로 그대로 두고 여기에 두고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아래에 보면 타이틀효과 기본 지속시간이 있죠. 이걸 툭툭치하면요. 타이틀효과 기본 지속시간은 글자입니다. 글자를 가져왔을 때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길이를 몇 줄 할 거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대개 한 6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과 길이를 맞추려면은 사진을 제가 10초로 했죠. 그래서 저는 같이 10초로 하는데 만약 사진의 길이를 6초로 했다면은 이것도 이렇게 6초로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의 길이와 맞춰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의 길이를 10초로 했기 때문에 10초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 후 계속 재생. 재생은 플레이잖아요. 플레인데 탐색을 하고서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오프가 아니고 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색 후 계속 재생을 온으로 해두면 계속 플레이가 되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오프 해버립니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뭘 탐색하고서 계속 플레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으로 해도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오프합니다. 탐색 후 계속 재생은 오프하는 것이 실제 사용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라인에서 크립 맞춤 효과 사용은 뭐냐면은 사전의 길이와 그 다음에 글자의 길이 효과 이런 것을 딱딱 끝점과 시작점과 끝점을 딱딱 맞추도록 스냅을 탁탁 하면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맞추려고 길을 쓰고 이렇게 막 이동을 시킬 필요 없이 바로바로 탁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 보다 온을 하세요. 타임라인의 크립 맞춤 효과는 온으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엽니다. 이것은 오프로 좀 되어 있죠. 제가 현재 오프로 해놓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선택을 하면은 그것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타임라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체를 선택을 하면 도구 메뉴를 바로 여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게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터치한 후에 도구 메뉴를 열면 이중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온으로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선택, 개체 선택이라는 것은 개체라는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하죠. 혹은 여러가지 옵션, 혹은 타이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툭 터치하면은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가 바로 보이게 이렇게 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여기에 미디어 라이벌에서 파일 이름 표시를 지금 저는 오프로 해놨는데 미디어 라이벌에서 미디어가 여러가지 있는 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온으로 해두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화면을 계속 파일 이름이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온 보다는 오프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콘텐츠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파워디렉터는 공짜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정품을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콘텐츠 잔금을 못 쓰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청을 하면 쓸 수 있게 하려면 온을 하라는 겁니다.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온을 해두어야 되겠죠. 이렇게 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트레이 알림 표시 파워디렉터에서 여러 가지 알림을 많이 보내주요. 그래서 그걸 수신 시스템 트레이에 알림 표시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앱 평가라든가 팁 초기화 모든 팁 초기화는 지금까지 설정한 것을 초기화를 하려면 이걸 터치하면 초기화 되어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 임의로 설정한 것이 모두 다 해소가 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겠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파워디렉터의 정보라든가 PC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서 그대로 막 나가버리면 됩니다. 별도로 저장하는 것은 없어요. 나가게 하면 끝납니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다시 뒤로 가지 않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새 프로젝트 안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 볼게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프로젝트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겠죠. 파워디렉터 강좌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완료를 터치하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대 9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저는 간단하게 브라우저에서 사진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딱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 톱니 밖에 있죠. 이것도 아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설정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안에도 설정이 있어요.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제가 설정한 것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안의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모바일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롱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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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니바Mart